퀄끄리 체험의 고백받으래요 투어하는 데로 왔습니다 저기가 코끼리 체험의 고백받으래요 çev의 브리스의 이탈리 영어로 밤이 지uru요 저녁에alyst이에요 저녁에 왔습니다 저녁에 왔습니다 일은 아침에 왔습니다 일을 coming back 일을하고 있는 밤에 왔습니다 밤에 왔습니다 일을 하며 일을 마치고 저의 엘리발리로 출근을 넘는 문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다른 날은 프랑스 아, 한국어? 네 태국이 아주 crazy 한국어 crazy 한국어의 superstar 액션 Jackson Wang Jackson 아, Jackson Jackson Wang 여기가 아주 많이 오는 곳 이 사진을 함께AI 기회에 전해드리기 그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가요? envuel 전처에 연락을 확인해봐 그리고 또 광활한 사진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광활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그들이Chimp을 주실수께 그들은 광활에 드릴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페케야? 오늘의 날 오늘의 날에 착해 오늘 밤? 오늘 밤에. 밤에. 내일. 뭐 시간이야? 내일 밤에.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내일. 오늘 밤에. 내가 오늘 밤에. 안녕! 내가 타고 갈 배니 바나나만 주고 사라졌어. 여기다 갈아탔나봐. 다들 저기 타는데 왜 저기 타나 그러지? 정글로 가봐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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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와! A, A, B, C In the camp we got 5 elephant Yeah, one male and four female And one little baby one little baby, two years old the name Msa Msa, two years old Her mom name, Mee Ma Đà Mee 넣어볼까? 용 degrees 이게 정말 번-봉 맞아? 번-봉 번-봉 거짓말 넌 정말 모르겠다고 너 왜? 숙소 음 아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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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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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 прод아 고통 고통 그런데 대한민국 고기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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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나 성이 하나도 안 차잖아요 배가 안 부르잖아 근데 저는 튀긴 공 같은 그 아이스크림이 튀긴 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막 아이스크림도 들어가 있고 휘핑도 올려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괜찮네 딱 하나 타지 먹으면 엄마는 맛있다고 먹어서 좋다고 저처럼 이렇게 크기가 됐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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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